대단합니다. 인피니스 엠!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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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에이스들이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음! 아이돌의 조상! 언지현과 지원군! 언지현군, 우리 아이돌의 조상! 아이돌협회 2회장! 네, 아이돌협회 2회장! 전형적인 고소공포증에! 사랑인데! 쉽지 않죠. 자, 지금! 은지원! 형님께서! 자, 은지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전! 도전! 자, 도전 도전! 자, 모든 아이돌들이 아이돌의 조상 은지원씨의 입수에 기립을 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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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나이는... 하이형을 했었네요. 완벽하게 3m 높이는 극복을 했지만! 네! 네!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몸의 재능! 어떤 근육 상태! 최고 기록! 5m 80cm! 5.8m!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나이의 차이인 것 같아. 아직까지 6m 80cm의 기록을 기록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와! 시윤이 대단하다 우리! 오! 이제 남은 선수로 각 팀에 두 명의 선수만 남겨두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조, 짐승돌! 2PM에! 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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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준호! 준호! 네! 내가! 준호다! 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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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얼마나 뛰느냐가 더 중요하시 뛰느냐 못 뛰느냐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다! 도전! 도전! 감당하게! 감당하게 도전을 내치고 있는 준호군! 파이팅! 파이팅! 자! 갑니다! 97! auch! 와 지금 이거 굉장히! 2패벳 주로 기록이 나왔습니다. 6점! 6점! 7미터! 7미터! 아직까지 주노은 씨와 유시윤의 최고 기록을 배달합니다. 너무 아쉽네요. 0.1미터 차였습니다. 자 그러면 매치 바로 여전을 몰아서 가겠습니다. 매치에서 몸도 아래를 맡고 있는 김현주! 2패벳! 아직까지는 매치는 이기고 있죠? 동점입니다. 동점입니다. 아 그래요? 제발 상황을 이해하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6점 9로 한번 경신해 보겠습니다. 기록을 깔아 치워 버리겠다. 은혁의 불안감을 떨어트려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김현주 화이팅! 오늘 그것도 많았고 우리 아이돌 후배들이 챙겨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세대시죠 아이돌 2세대. 1세대 계시고 2세대 계시고 저희 상세대. 자 김현중. 사실 초반에 김현중씨 굉장히 많이 앞서나가다가 요즘 약간의 침체기를 보이고 있었어요. 자세 쪽에서. 이런 쪽으로 김현중씨 유리합니다. 그렇죠. 양손하고 동요. 비주얼이 비주얼이 아주 중요합니다. 도전. 파이팅. 빨리 와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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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야 해. 들어 nuestraика가оны. 감사합니다. работ다. 꼭 calidad. 국가 똑같아. depends. 저희가 60분 후 hätte lead ten분 WILD. . 야광 하나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